왜 구독 안 하는 거야? 헝그리 앱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헝그리 앱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네 수석맞이로 시원하고 힐링이 되는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리 앱 트롤 빌랑입니다 재은입니다 지금 1부에서 어땠어요? 추석 때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추석 때 하면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한 게임이지만 너무 재밌어요 플레이어가 열심히 해서 캐릭터 잘 살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내가 잘해야 하는데 이게 좀 있으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 그럴 것 같은데 게임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물도 들어가고 그런다면서요? 예 뭐 보시면 알 겁니다 분명히 플레이 안 해도 되는 게임이라고 들어가지고 저는 앞에만 살짝 해보고 아 이런 게임이구나 근데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 더 이제 점점 약간 퍼즐 좀 컨트롤보다 근데 머리 쓰는 게 더 필요할 거예요 나중에는 머리 잘 쓰시잖아요? 아 예예 원래 저희 프로그램 처음 그 의도가 제가 이제 플레이하고 약간 백아나님은 정보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약간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 그런 것처럼 약간 아 여기서는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짜증나 이 역할만 소리 사운드 레알 그냥 트롤이 되셨어요 네 게임만 사운드 사운드 오프닝 할 때 게임 아는 여자라고도 안 하시잖아요 본인은 아 민망했어요 그러게 말하기 좀 민망해서 게임 아는 여자 게임 안 하는 여자 저도 저 뭐 게임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알기는 게임 아나운서니까 그래도 아 게임 아나운서 역시 자 우리 게임 아나운서 머리를 쓰는 게임은 싫어요 도대체 뭐 그냥 게임을 싫어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아니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아 근데 이 게임 진짜 집에서 혼자 하면 진짜 재밌을 거 같아 게임 혼자 해야 돼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아 할 거예요 안 할 거면서 아 할 거야 그럼 우리 게임 잘 아는 여자 백아나운서님과 함께하는 네 네 와울런 계속 이어서 해볼까요 네 아 곰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곰이요 북극곰 북극곰이 나중에 오히려 응 어떻게 나올걸요 또 어쨌든 북극곰이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예쁘고 근데 되게 싼 한 거 알죠 아 그쵸 우리 또 북극곰들의 그 빙하가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진짜 방금 한 말 왜요 너무 당연한 말이었는데 네 곰이 무섭지 그러면 민망하다 합시다 알겠습니다 게임으로 돌아가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네 네 돌아가죠 네 자 오 오 이거 잠깐만 이거 뭐 같아요 네 이게 뭐야 등에서 물이 나오고 있잖아 고래? 오 얼음 고래였어 땅이 아니고 물 속으로 들어가네 근데 송렬이 너무 애니메이션에서 무섭게 생겼어 맞아 고래 뱃속으로 뱃속으로 뱃속으로? 자 이제 고래 뱃속을 탐험해야 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물 속으로 들어간거죠 익사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익사하지 않았을까요? 고래 배에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나? 이게 아마 여기서 탭을 눌러서 인터뷰 영상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아 아 자 수정 그 점프키 누르면 이렇게 좀 더 빨리 움직일 거예요 어 맞네 그렇죠? 으아 나와 나와 이게 아마 약간 막혀있는 공간들이 몇 개 있을까 올라와 자 여기 부숴보세요 자 얍 하나씩 하나씩 아마 가야될 거예요 자 내려갑시다 왼쪽에서부터 하나씩 보죠 오호 오 여기 나온다 자 자 그렇고 이거 부숴주세요 벽에 있는 거 이래야지 벽이 안 미끄러지고 탈 수 있기 때문에 왼쪽도 한번 부숴주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올라오세요 이거 그냥 올라오세요 자 자 제가 내려드릴게요 천천히 얍 고 고고 이거 부숴주세요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한 번 더 물 나온다 물 나온다 이제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어디서 부숴야 돼 한 번 더 나 쓰러졌어 아 쓰러진 거 왜 이렇게 귀여워 내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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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야 돼요? 네 못 올라오세요 물을 해가지고 다른 곳은 그냥 점프로는 못 올라와서 물을 채워가지고 수영해서 올라가려고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제 기억에 맞으면 되게 어두워졌네요 오우 여우 수영하는 거 봐 빨리 와요 뭐해 거기서 슉 나 먼저 간다 위로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빨리 이거 타 점프 그냥 올라와서 얍 뭐죠? 잠깐만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죠 배가 나서님? 어디로 가야 되죠? 내려가 내려가 저만 갔다 올게요 일단 아 그래요 잘 가 안녕 오 뭐지? 나 그냥 수영해서 가면 되겠는데 여기 떨어져 그죠? 그러게 여기 땅 내려가 봐요 여기 딴 데 먼저 가야 되나 봐 밑으로 갑시다 오 오 너무 무서워 나 그거 있어요 해저 공포증이라고 심해 공포증? 심해 공포증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나도 막상 가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가봤어요? 여기 가봤어요? 게임 해보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길을 찾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왔잖아 그제? 그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주 묽게들이구먼 수영 굉장히 잘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얘 수영하는 거 봐 여우 아 너무 귀여워 이쪽으로 갑시다 다시 지금 올라와서 뭐 부숴아야 될 거 같은데? 용용용용용 좋아 아 놀래라 전혀 안 놀란 거 같은데 나 진짜 놀랬어 빨리 올라오세요 다시 타시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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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빨리 와 아니 위키를 누르세요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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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지 말고 휴 여우 아 여우가 올라가야 해서 올라가는구나 이걸 부숴야 되나? 그러니까 앞에 부숴봐요 아닌데? 아 저기 뭐 위에 뭐 있다 그러게 저걸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야 돼 됐다 아 저걸 내가 부숴야 될 거 같은데? 오 됐어 됐어 오 끄셨어 잘했어요 오케이 이거 타고 가면서 아 못 타요 일단 기다려봐요 이쪽으로 뭐야 응? 어디가? 어 저거 올라온다 저걸 타야 되나? 아닌데? 기다려봐요 어 내려온다? 어 내려온다? 제가 올라가야 될 거 같아요 기다려봐요 저거 내가 부숴야 될 거 같은데? 응 저거를 또 뭐 있다 한번 여기서 던져봐요 거기서 거기서? 왼쪽이다 아니 왼쪽으로 와봐요 왼쪽 왼쪽으로 와봐요 여기서? 응 안 되지 아래 거기에 아 여기 막혀있는 거구나 오른쪽 오른쪽 못 하나? 얍 밧줄 없어요? 없죠 기다려봐요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했더라? 기다려봐요 기다려! 네 한번 내려가야되나? 그럼 물속 아 무서워 떨어졌대 어 여기 뭐 있다 아 아까도 있었지? 네 근데 내가 어떻게 숙이는 방법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안 가지죠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왼쪽 한번 갔다 와야되나? 물속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기다려 기다려 아냐 아냐 일단 올라갑시다 이거 타고 더 올라갈 수 있나 설마? 탑 아이고 왼쪽 한번 더 갔다옵시다 왼쪽에 뭐 안 본 게 있나? 왼쪽 못 올라갔던 거 같은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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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뭐 있는데? 왼쪽 저기 맨 처음에 왔던데요 어 여기다 뭐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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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잡고 아 얘 춥겠다 아니에요 옷이 건조가 잘 돼요 아 드라이 아 얘를 쟤를 어떻게 타지 내가? 얍 가봅시다 얘가 여기로 오는 거 아 여기 뭐 있다 아 이거네 이거 쏘세요 오케이 아 이거네 이런 건 잘 왔다 지그시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 그거 이제 벽에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다고요? 네 그거 붙을 수 있어 벽에 매달리면 돼요 그냥 어 벽에 매달려봐요 어 그냥 가만히 있어 오 아 신기하다 이거 참고로 이제 영혼 같은 건 내 위치 따라 움직여서 블라우스가 올라가야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다 사시네 없애버리고 싶다 뭐라고? 네? 아니요 매달리세요 아니 왜왜이래? 나 지금 매달려 매달려 어떻게 가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세요 안 되는데 아 바로 이쪽으로 가야되나 봐 그럼 바로 가세요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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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미치겠어 매달리시고 이렇게 해서 기다려 일단 바로 가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요 나 어차피 있으니까 왼쪽으로 왼쪽 누른 채로 아 이렇게 가야되는구나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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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기다려 기다려 타세요 네 기다리자 탔어요 점프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정말 힘든 여전이었어 오케이 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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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힘들죠 아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왼쪽으로 밖에 안 가지지? 그러니까 탄 곳에서 반대쪽으로 자 타세요 좋아 좋아 점프 또 쓰고 어 이거 줄 이쪽으로 봐야될 것 같은데? 네 잠깐 기다려 봐요 올라 나 여기 한번 뭐 있나 보고 갈게요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가죠 나 여기 못 올라오는데? 아 올라갈 수 있네 이쪽으로 와봐요 이거 부숴주세요 아 여기 나중에 탈출할 때 오는 공간인가 보다 이게 이게 내가 나는 위에 있고 백하나님 밧줄 타서 내려갔어요 밧줄 타고 밧줄 타고 날라가는 겹 날라가는 겹? 네 밧줄 타요 D D A 왔다 갔다 A D 하다가 아직 점프하지 마요 그냥 너무 좀 밑으로 내려가 봐요 그래야지 더 파우러로 움직일까 아 계속 막 누르지 말고 앞으로 갈 땐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하고 있어 자 뒷면 점프 점프 오케이 또 똑같이 그거 타요 잠시만 내려와봐 배달리고 배달리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번엔 가야되는거죠? 좋아 좋아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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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이거네 아우씨 아우씨? 아냐아냐 아우씨? 아 이거 또 위로 이거 타시고 바로 그냥 점프해도 되겠다 아우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이렇게 타야돼 네네 점프 다시 한 번 더 오 재밌겠다 유후 또 쑤시고 나는 못 갈거 같은데 왜 잘했어 완벽했다 오 좋았어요 물 찼어 내려오세요 여우야 빨리 오렴 아 저쪽으로 가는거 아니에요? 위에 길 없을걸요? 내려가는거 같은데? 없어 없어 아 길 없네 아까 맨 오른쪽으로 가면 될거 같은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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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이쪽이 다 빨라 정말 와 물 안에서 숨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아 왜 뭐해요 자고 있어 왜 아 얘가 수영을 잘 못하네 이게 고래 뱃속이라니 이게요? 네 말도 안 돼 여기지 여기 올라갈 수 있다 아 뭐지? 저 저 싸요 여기 올라와서 왼쪽으로 다시 내가 볼 수 있어 내가 볼 수 있어 안 보는데? 내가 볼 수 있어 빵이야 아 물 아 물 아 물 향을 안 보는데 물을 이걸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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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기다리는거 뭔가 어떻게 어떻게 뭐가 어떻게 할까 다른 데 가서 뭘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따가 오고 따라 나가 갑시다 어디로 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아니 위로 가 난 못 가 여기서 내가 물을 막을게 아 내가 끌고 가야되네 이거 끌고 내려와야 아닌가? 아닌가? 어 됐다 아니 거기로 가 올라간 이게 뭐라고요? 입마? 쏴 쏴 쏴 나한테 입마라고 그랬어? 쏴 잘했어 쏴 이거 이제 타고 올라갈게 잡아요 어 잡아요 휴 근데 제가 보기엔 배관님 이거 여우에도 여우에 쓰면 더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빙구 벽타기 엄청 못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가 오른쪽으로 어 위에 위에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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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게 물을 아 세 번 세 번 부숴서 몸에 물 꽉 차게 해서 아 나가려고 물 쇼하려고 된거 같은데? 털 뽀송뽀송한거 봐요 아 귀여워 여보 봐 손 봐요 손 정신차려 정신차려 여기가 어디야? 머리 엄청 귀엽게 묶었네 이거 한 번 봐볼래요? 어 아 보이네 보이네 아 이거 말고 그 실제 인누이트족 실제 인물보다 다음에 보자 다음에 봐요 후후 자 오 물을 채워서 이렇게 탈출을 했네요 이제 하늘로 가나요? 아빌리 아킴플레 불러주세요 아빌리 아킴플레 이야 깊이네 하이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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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며봐요. 어라 죽을 것 같아요. 내 몸이 저기에 적용할 수 있을까? 진짜 춥겠다. 그저 안보차 방문한 거래. 이걸로 아니고 집을 주면 교관서에서 보고 교관서에서 보고 코스키가 여기서 눈글던 게 아니에요? 아 눈글던 게 아니라 설비 글던 게. 근데 약간 보면은 엄청 두껍질 않으시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몸이 적응을 한거든. 이 날씨에. 우리는 가면 아마 발 놓자마자 얼어 죽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짧은 다큐멘터리 보실 수 있습니다. 소녀와 북극곰. 다양하죠? 여러분도 한번 보셔길 바라고. 자 계속 진행해보죠. 우리가 게임을 깨면 깰수록 이걸 볼 수 있는 거구나. 뒤에 건 잠겨있네요. 중간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고래 등에서. 우리 몸에서. 또 뭐가 나올까? 북극곰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지. 밖에 나갈까 보니까. 뒤에 저거. 별 봐봐. 역시. 공기가 좋으니까. 진짜. 별 진짜 많네. 별 좀 보고 갑시다. 나중에 우리도 저 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왜 그래요. 무섭게. 왜 그래요. 무섭게. 왜 그래요. 뭔가 약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은 소녀의 마을과. 이곳은 소녀의 마을과. 여기 또. 오리존에. 어머머 뭐야. 왜 죽었어요. 오리존에 있던. 여기 버려진 마을인가 봐요. 난 여기 매달릴 거야. 끊어버리셨네.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매달려 있었는데. 나. 일단 점프가 될까 저기. 오 됐다. 옅. 다 왼쪽으로 가세요. 이건 점프로. 이거 무너질 것 같으니까. 멈추지 말고. 빨리 빨리. 안 무너지네. 안 무너지네. 고. 고고. 좋아. 이거 무너진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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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몸이 막 이렇게. 잘하시는데. 이거 완전 깨는 거 아니에요? 사다리으로. 누나. 이름이 누나. 이름이 누나. 좀 밑으로. 누나 누나. 이거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여요? 앞으로 쭉 가봐요. 아 이거 미는 건가? 그걸 가. 이쪽으로 갖고 와요. 당기기 해도 돼요. 얍. 빨리 와. 아유. 내려 터졌네. 기다리는 거 봐. 너무 귀엽다. 자. 끌고 와주세요. 저절로 가네요. 경사가 있어서. 좋아. 드디어 저한테 도움이 좀 되셨네요. 또 밀어? 네. 아니 아니 당기세요. 에? 왜요? 왜 그거 가서 뭐해? 다 당긴 거예요? 아니 아니 내가 이렇게 가면 돼. 밀어야지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타서. 저기 왜 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있어요 저기? 아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어. 근데 여기도 못 가요? 내가 내가?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끌고 온다고? 네. 여기 끌고 와봐요. 나 갈 수 있나? 여기 가잖아. 끌고 오세요. 힘내라. 힘내라. 근데 그러면. 난 어떻게 가하지? 제가 뭐 도와주지 않을까요? 한번 해봐요. 올라가. 점프점프. 오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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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아도 될 것 같은데? 닿아봐요. 잡혔어. 뭐하시는 걸까? 오롤 아니에요, 얘네. 잡아가는구나. 피해. 안 돼. 이쪽으로 나한테 붙여 있어요. 무서워. 점프, 점프. 좋아, 잘하고 있어. 저렇게 잡아갔어. 버티세요. 빨리, 빨리, 빨리. 사다리 타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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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단 올라갈게요. 안녕. 저기 뭐 있다. 왼쪽, 밧줄 타지. 잠시만. 잘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중요해요. 빨리 와, 지금이야. 밧줄 매달. 아니, 아니, 뭐. 아니, 기다려. 오른쪽, 오른쪽. 아이고.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라고. 왼쪽 그냥 가야지. 자, 발로 점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내가 밧줄 저기 매달릴 수 있나, 나도? 난 안 될 텐데. 아, 내가 올라가면 되잖아. 아, 맞네. 다시 해. 생각이 좋아. 심각이 좋아. 심각이 좋아. 왓달이 같은. 저기 올빼미 하나 있는데? 좀 내려가서 하세요. 엄마! 좀 내려가자, 좀. 됐어. 됐어, 됐어. 여기 있어요. 기다려, 기다려. 도전 과제를 다 했어야 돼. 점프해서 여기 매달리가... 쟤 가고. 쟤 되게 빨라졌어. 됐어. 다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왜 떨어지세요 돌아오라니까 돌아가셨네 이럴 때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요 근데 올빼미는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데 먹으면 영상 추가되거나 그런 것 같아요 점프 안 돼 안 돼 안 돼 바로 해야지 뒤로 돌아갈 때가 아니고 앞으로 가고 있을 때 어머 나 잡았어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요 나 고쳐 한디 한디 기다려봐라 또 처음부터 해야 되네 한디 한디 쟤 진짜 걸리적걸리네 지금 바로 출발 어떻게 질척거려? 점프 바로 점프 나 어디가 변현님 때문에 저도 이상해졌잖아요 왜요? 나는 나 때문이야 변현님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도 같긴 하네 가자 가자 바로바로 바로바로 점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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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오른쪽 오른쪽 쟤 지나가고 올라가 올라가 쟤 여기서 몇 번째입니까 오케이 좋아 좋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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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아까처럼 그냥 갈래요 우리 뺨이 먹어져있네 안 가도 되겠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기다려 오른쪽으로 쟤 바로 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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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와우 어 이거 뭐야 보세요 좋아 좋아 이거 끌어다가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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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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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당겨요 얍 어디로 끌어야 될까 여기로 여기로 두세요 좋았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아닌 것 같아 기다려 기다려 왼쪽 왼쪽 아 여기다 기다려요 올라오실 수 있나 내가 이거 저 밧줄 타고 올라오실 수 있나 어때요? 아 그런가봐요 어? 밧줄을 어떻게 타지? 기다려 봐요 잠깐만 어 나 어디 갔어? 아 뭐야 아 나 떨어졌나봐요 저기요 어디서 아 설마 아까 보기 아니죠? 잡혀가신 거 아니야? 어 여기구나 밑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안 되는데 기다려 봐요 네 기다려 봐요 밧줄 있지 않아요 거기? 왜 밧줄? 지금 서 있는데 좀 서 뭐 묶여 있는 거 아닌가? 아 이거 밧줄이야? 아 밧줄이네 오 오 별안이 무슨 소리입니까 좋아 오 나 좀 괜찮아 아 저 옥이광은 눈빌링 일러가자 아 됐어 됐어 떨어뜨려 떨어뜨려 이쪽으로 끌고 아 반대로 오세요 잠시만 리프트 누르고 끌고 이쪽으로 아 아 아니 본인이 하세요 아 예 예 떨어뜨려? 다시 풀 이제다 이쪽 아래 내려가도 돼? 네네네 못 일어나는데? 이거 또 끌어요? 네 다시 여기다 두는 것 같은데? 밀어서 이쪽으로 가서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파이팅 밀어요 밀어 영차 영차 너 내려가 야 무겁잖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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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나 어떻게 올라가죠? 밧줄 타 안돼 왼쪽으로 딱 빠졌다가 가야죠 그런 센스 왼쪽으로 딱 빠졌다가 다행이야 인터넷 빨리 뛰어 뛰어 밧줄 있잖아요 밧줄 오케이 점프 점프 저 올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오잖아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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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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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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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더 있는데요 어머 안 돼 안 돼 안 돼 타자 타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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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여기 무섭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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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됐어 됐어 탈출이야 이거 완벽한다 어머니 아버지 소녀와 여우가 절벽 꼭대기에 다다르는 동안 눈보라 세졌는데? 저기요 왼쪽 그냥 점프해줘 컷 아유 정말 어? 아 나 안 속았어 스트레스받고 세시네 아 근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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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라 쏘라 계속 나 못 올라가요 아 제가 뭐 해드려야겠다 이쪽이다 이쪽으로 오세요 잠시만 바람이 바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 그냥 아 그냥 오우 여기 있다가 일단 하.. 하시는 게 없는데요? 제가 보기 뭐 하시네요 여기 혼자 다 하는데? 영차 영차 어 추워 됐었지 쨍 쨍 쏘올 쏘올 엄마 갈도 안 돼 뭐야 이게 어디까지가 뭐야? 바퀴 달렸나봐요 야호! 와 엄청 재밌다! 점프해야지 마지막에 뭐야 끝난거에요? 다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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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람이 나를 맞네 아 바람이 나를 맞네 바람이 부은다 나 사랑 자고 자고 가자 아 영어가 너무 빨라 쏘리 고 고고고 아 영어 아 영어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여기 간다 가자 타임 타임 아니면 점프 잘해야해요 뭐야 이거 마저 무서워 이거 서있으면 이거 수구리 안하고 있으면 아 일어나서 있어 점프 하하eniz 진짜 이거 몇번째야 뭐야? 가자 가자 점프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라고요 가자 가자 점프 와 참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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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기다리라니까 거참 사람말 안 들으시네 뭐야 나한테 승질이야 자 빨리 빨리 오 성격 나오시는데 또 제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아 좀 빨리 말해요 그러면 맞아 완전 빨리 말했는데 혼자 가지 말고 기다려 몇번을 말해요 기다려 가 점프해 점프해 아 진짜 기다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자 이제 곧 나온다 곧 나온다 점프해 알았어 알았어 난 왜 위로 올라가지 못했어 자 이거 타세요 기다려 빨리 가 빨리 짜증이 지금 본인 게임 못한다고 저한테 확 풀이하십니까? 이거 확 줄게 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절로 가면 없어진다고 손목 어? 이거 안 좋다 뭐야 저 없으면 절대 못 깨십니다 빨리 해줘요 그러면 아 진짜 아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할까 필란씨를 어? 어? 다들 봤어? 일어났어? 누가요? 소녀가 아 진짜요? 좀 있어요 사라지게 할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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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빨리 갈거야 어? 어? 죽었어 필란씨 죽었어 아 어떡해 안돼 안돼 저 저 미친 자식이 야 너 빨리 내려와 내려놔 몰라 그거 빨리 주세요 싫어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생겼는데 괜찮아 대코가 나 없으면 절대 못 깨요 뭐하세요 뒤에 오로라 생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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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거 잠시만 이거 너무 잘했네 I believe I can fly 당신이 날 죽였어 당신이! 아 이거 너무 어? 대장님이 소리만 안 질렀어도 빨리 사과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엔딩입니다 네? 농담이에요 아 아니잖아요 깜짝이야 당신이 날 죽였어 이게 엔딩이면 너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어? 배환님이 저한테 화내셨 아 뭐야 이제부터 배환님 혼자 다 하셔야 돼요 진짜요? 아 어떡해 나 혼자 어떡해 그러게 저한테 왜 화내셨어요 죄송하죠 어? 어 머리야 여기가 어디지? 필란 어떡해 왜 왜 왜 땅을 파는 거야 눈에 묻혀있으니까 진짜 우세요 빨리 지금 웃지 말고 오우오오 오예 오예 헬람 죽었다 잔소리구만 어 사실 웃는 거 왜 이래 이분 지금 감동적인 장면인데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너무 재.. 어 어떡해 울고 있잖아 그 묻어준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게 어딨어요?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지금 물 먹고 있어요. 지금 호성님 주문해 오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뭐야? 어? 아니? 어? 이게 뭐야? 안녕? 안녕? 다시 태어났어. 아니, 고마워. 덕분에 나 사람이 되었어. 뭐야? 고마워. 뭐야 이거는? 이 자식아. 뭐야? 덕분에 난 사람이 되었어. 너 누구냐? 난 나일 수도 있지. 부럽지? 또? 우리 여우 어디 갔어? 내가 여우야. 여우야. 여우 찾아야 돼. 내가 왜 이래 이 자식아. 넌 죽었어 이제. 여우야. 빨리 와. 짱 재밌다. 재밌겠죠? 스토리가 참... 다이나맨 켜네요. 경화. 교감. 제가 끌어당길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거 타세요. 타라고 인마. 알겠다고 인마. 이리 와라. 끌어당기기. 끌어당기기. 오. 부숴, 부숴, 부숴. 아니 저기 정면. 여기 위에? 아니 아니 손이 조준점이에요 손이. 이것도 이것도. 점프해서 오세요. 가자. 어디로 가요? 나 아래로 내려가도 돼? 안 되는데. 점프 점프. 그 바람이 여기서. 바람 풀면. 공격. 비 돌기같이 생겼다. 비 돌기같이 생겼다. 빠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어 살아 있네. 에이. 살아 있네. 에이. 아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빨리 빨리. 올라왔어요. 이거 잡아. 아니 아니에요. 거기 말고. 지금이야 지금. 이제부터 협력합시다. 아니. 본인만 협력하면 됩니다. 저기에 부숴어요 부숴 부숴. 이쪽으로. 이쪽으로. 혹시 부서지나 해서. 다 부수려고 하는 거 봐. 점프 점프. 뭐야 아까 거기잖아.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돼. 오. 자 끌어당기기. 끌어당기기. 내가 탈 줄 몰랐지. 보이시죠 제 손이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 아 근데 되게. 철랑철랑하게 돼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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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니 저기요. 바로 하셨어야지. 올라오세요. 얍. 어 나 짱 맞았어. 그냥 후드티 입고 있는 애 같은데. 이거 봐. 끌어당기는 봐. 자 지금. 기다려. 지금 지금. 부숴고 부숴고. 자 들고 올게요. 일로와. 아. 왜 왜 이렇게 안 나. 아 왜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같은 팀이 맞나 모르겠어요. 밖으로 가봐. 너무 귀여워. 일로와렴. 이거 새 봐봐요. 다리 봐봐 새다리. 고고. 이쪽으로. 짱 빨라. 위에 깨요. 위에 부숴. 위에 부숴 이거 위에. 점프 점프. 어. 아니. 바람 불 때 가셔야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님. 어디야. 위에 깨고. 오.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바람 불면 이쪽으로. 지금 지금 지금. 좋았어. 오. 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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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왜. 왜. 올라가십니까. 올라가. 이게 지금 요정이 한심하다. 올라가야지. 한심 막 이러고 있잖아요. 다시. 점프 점프. 그냥 앞으로 가면서. 아니. 그냥 가면서. 바람 불 때 불 때. 아니. 그 쯤만 해도 되는데. 쯤만 해도 돼. 쯤만 해도 돼. 쯤만 해도 돼. 쯤만 해도 돼. 매달려 보세요. 오. 네. 기다려.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 올라가고. 이제 나무를. 아셔. 사람 불 때. 오른쪽 여기로. 여기 보이죠 여기. 좋았어 좋았어. 한 번 더. 아 기다려. 아니다. 이거 기다려. 이거 내가 끌고 올게. 아. 왜 그래요. 진짜. 아니요. 잘하셔서. 아래로 가면 되나. 여기로 떨어지세요. 부수고 앞에 거. 아니. 그래요. 바람 불 때 또 가면 돼요? 이것도 쏘고 쏘고. 뭐. 뭐야. 아이고. 나 뭐야. 나 뭐야. 내가 왜 이래. 뭐야 뭐야. 오. 다시. 오. 좀 빨리 일로 끌고 와봐. 아. 진짜. 일부러 그런 거지. 아냐 아냐 아냐. 이거는. 본인이 못 쏘는 거 아시죠? 나. 잘 쏘잖아요. 내려가? 네. 내려가 내려가. 오. 저 왼쪽에 나무 얼굴 봐봐. 어. 무서워. 아닌데요? 떨어질까요? 네네. 와우 와우 와우. 어디야 여기 지금? 여기 어디로 가야 돼? 여기가 어디인가요?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좀 빠세요. 어. 내려오시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려오시고. 아 내려가면 안 돼. 아니에요. 여기 여기. 여기 내려서 부수면 되잖아요 잠시만 답답 부수세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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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을 부수세요 오른쪽을 알았다고요 진짜 아 정말 화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제가 얼마나 잘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진짜 말도 예쁘게 해드리고 있는데 바람 이용해서 날라오시는 거 아시죠? 다시 다시 바람 이용해서 오오 좋아 좋아 뭐야 자 아 어디를 향하건 위원하면 연행이 기다리고 있을 듯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제가 추석 맞이 네버월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아 저는 매우 재밌었습니다 일단 백아나님이랑 간만에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게임을 한다는게 굉장히 어 뜻깊고 추석에 정말 어울리는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하하하 어떠세요? 저는 여우가 그렇게 사람으로 될 줄은 몰랐네요 아 그러세요? 너무 재밌어요 중간중간에 왜 화를 내신거죠? 아 저 화난거 아니에요 아 아 잠깐 이렇게 좀 답답하니까 제 성격이 나온 것 뿐이지 아 본인이 자신이 답답해서? 네 아 내가 내가 답답해서 그쵸 서로 빌랑씨가 답답하겠어요 그쵸 근데 빌랑씨는 너무 좀 약간 급해 급한게 아니고 저는 내가 느려? 제가 느리신거에요 아 알았어요 저는 평범하게 한거에요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우리 아름다우시고 예쁘시고 큐트큐트하신 우리 백제앤 아나서님과 함께하는 캐리앤드로 네 이번주 이제 내일부터 3일간 긴 연휴어 우리 민족 대명절 저 3일이 아니고 이제 토요일까지 끼면 5일동안 뭐 하실거에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큰집 가야겠죠 오오 저도 이렇게 명절에 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명절은 헝그리앱과 함께 하시는거는 헝그리앱 꼭 시청해주세요 헝그리앱과 함께 하실거에요 이번 명절? 아 저는 뭐 당연한거구요 아 정말요? 네 저는 뭐 전을 붙이고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폰으로 보고 아 정말 방송도 하고 SNS 방송도 하고 아 이렇게 지날겁니다 저는 아 SNS 방송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네 하는 추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민족 대명절 추석 모두 즐겁고 재밌게 보내시구요 가족분들과 또 맛있는거 많이 많이 드시고 네 좋은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네버올론 결말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습 많이 해볼게요 네 거짓말입니다 자 다음주 네버올론 많이 많이 봐주시구요 그러면 저희는 네 저희도 이제 다음주에 연휴를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시간에 뵈요 키리빌랑과 트롤제니 펼치는 다충우돌 게임정복기 키리트롤 고스톱 다음에 뵈요 안녕 다음주에 뵈요 뵈요 다음주에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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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علي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